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민전이 중국어 민전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가보는 한국어 자막 없이 중두보기 프로젝트 오늘은 라는 드라마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건데요. 8월까지 봤는데 이 둘이 티카티카가 되게 재밌어요. 겨우 서른이랑 헐락송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때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해석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음 또 준비하러 마? 다 준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늦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몇 시인거죠? 아 5분 정도 늦었네요. 어 어 어 여기서 위에는요. 위에는 어 위에는 약속하다. 우리가 약속한건 지 5댄지에 면 9시에 만나기로 한건데 늦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댄지에 면 재지 상임아 위치 니가 치다 전전 5분정 그래서 정정 5분정 꽉 채운 5분 하고 한번 강조했어요. 정정 그리고 이 캐릭터 이름은요. 까오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까오샨은 여기 밑에 나오는데 모티엔 지투안 모티엔이라는 그룹의 도즈 후종자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부회장 자리의 호우슈에 르는 약간 후보자 후보자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얘가 이 모티엔이라는 그룹의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늦었어요. 바우모 하여도 지도 바우모는요. 가정보호를 얘기하고요. 이 친구는 여주인공인데 이 친구는 왕다른 사이 리의 도구 왕다라는 그룹의 헤드헌터예요. 사람을 뽑는 헤드헌터인데 이 친구는 오늘 이 여자분을 맡아가지고 아까 그 까오샨이 지원하려고 했던 그 직책에 얘는 이 여자분을 같이 데리고 가서 여자랑 까오샨이랑 경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우모는 가정부가 하여도 지요. 나 얼마나 기다려야지 도착하는 거예요. 하고 가정부 기다리고 있고요. 가정부만 도착하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직 안 도착했다 하고 나오고 있고 이 여자가 아까 그 까오샨의 경쟁자입니다. 오늘 같이 면접을 볼 경쟁자예요. 까오스 타 그 사람한테 말해줘요. 다 5분정지내 5분 안에 안 오면 지요 거의 부용라 올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면접이 10시에 면접이 10시에 겨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도 모티엔 모티엔까지는 그냥 30분 밖에 안 걸린다. 컨딩 라이더 지는 분명히 도착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근데 시간 지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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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얘네 지금 같은 면접 장소에 가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얘도 되게 철두철미한 성격이고 아까 그 까오샨도 굉장히 철두철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모티엔 신 태 지 도 동 이 추 그래서 모티엔 에서는 지각하면 그냥 아웃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의 1분 1초가 다 내 손안에 정 콩 주종 내 손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트로가 시작되고요. 한번 넘겨서 볼게요. 근데 여기 좀 설정이 좀 웃겨요.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분유병 흔드는 거 이런 거 디테일이 있잖아. 너 출발했어? 너는 이렇게 분유를 왜 이렇게 근데 이제 바우미 공주어 주어도 거이야. 이게 왜 바우미 공주어라고 하냐면 바우미가 비밀이거든요. 비밀 업무 되게 잘하네. 거이야. 요거는 제법인데 꽤 괜찮은데 라는 표현이에요. 왜 바우미 공주어라고 하냐면 얘도 헤드헌터고 아까 통화하고 있는 그리고 까오샷을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남자 이 남자가 아까 분유병 흔들고 있는 여주인공의 남자친구이자 같은 헤드헌터인데요. 아까 그 여주인공은 아까 바우무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워킹밤을 면접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 남자는 까오샷을 면접자리에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둘이 경쟁하는 관계예요. 현장 이즈 제가 너 너무 안 子 내가 장 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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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약간 경쟁하고 있죠. 어, 생각보다 자신감 있어 보이네 공평하게 경쟁하자 너는 무슨 소리야? 너 거기 무슨 소리야? 강진曲, 피아노 곡이고, 제가 듣는 음악 나 지금 노래 듣는 중이다 어, 무슨 소리 할지? 지애의 철거 정말 지애의 철거 언제부터 이렇게 격렬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어? 렌더 컬의 종이 변화 근데, 연기 변화는 하긴 했는데 굉장히 날렵하면서 민첩하고 되게 예리한 느낌을 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렌더 컬의, 사람의 컬의 입맛은 종시 항상 후회 뭐뭐일 것이다 뭐뭐하기 마련이다 뭐뭐일 때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바움무가 왔고 이제 면접에 갑니다 아이 넘겨주는 장면 보세요 엄청 급하게 급하게 가고 있어요 이제 얘도 까오샨 얘네도 가고 있고요 까오샨이 물어봐요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니까 여자친구 같으니까 허니 벙여진정 여자친구랑 경쟁을 하네요 이마고이 이마도 굉장히 잘 쓰면서 조금 어려운 편이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일은 일이다 하고 각자 다른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친구고 연애는 연애야 너는 내 남자친구인 남자친구인데 공부는 공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일이 다 다른 일이다 관련이 없다 내가 너무 지혜야 소용란 정보를 알 리가 없다. 근데 이미 알고 있죠. 지금 같이 면접을 보려고 하는 상대는 이고. 디파이는 히든카드 같은 느낌이에요. 29살로 나오네요. 명문대학이고요. 에이 쇼시는 이제 올 A를 받은 거죠. 쇼시는 석사. 석사로 이제 졸업을 했고요. 명파의 대학을. 중국에서는 되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와에서 공주하거나 고와에서 생후한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를 잡던데 여기도 이제 이전에는 계속 외국에서 공주 일을 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나 봐요. 한국에 아니고 중국에. 표량도 쇼고예지. 표량을 칭찬할 때 쓰면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매. 얘는 아마 펀드매니저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뤄낸 적이 있고. 이고예지. 이고예지. 파우추고간란디는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올리브 나보예요.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는 이렇게 뭔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죽어 파우더 뭔가 이렇게 탁 던지는 거고. 이건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올리브를 던지다. 평화를 던지다. 헤드헌터. 스카웃을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엄청 많은 회사에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통통은 통통은 뭔가 이제 하나하나 다 모조리 통통 취재해라. 다 거절했대요. 까오샤니 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깡깡 회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라이다우 광주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모티엔이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려고 하는 거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남자친구랑 통화할 때는 모르는 척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적당하게 이제 위장하는 거는 상대방이 조금 경계를 음.. 방송하게 좀 늦추게 만들지요 하면서. 조금 실력 있어 보이는 헤드헌터는. 음. 조금 넘겨 범진. 이제 이제 까오샨도 같은 길을 오고 있는데. 이제 이제 까오샨도 같은 길을 오고 있는데. 곧 모티엔에 도착해. 근데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친우아. 오늘 저녁? 음. 편해? 아. 나 왔디에 좀 늦게 공스진. 회사에서 만나자. 배상 와이 라. 음. 배상 와이. 와이는요.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건데. 내가 지금 이 남자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요. 어. 생각을 삐뚤게 하지 마요. 비꼬아서. 비꼬아서 하기 좀 이상한데. 생각을 어. 어. 다른 방향으로 하지 마세요. 어. 근데 이제 얘기합니다. 뚜이 땡땡. 메이요. 싱취하면은. 뭐뭐에 관심이 없다. 나는 비에 런 드실. 다른 사람의 일에 눈 관심이 없어요. 어. 이 캐릭터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는. 그 짱천이랑 똑같네요. 어. 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다른 경쟁자는 누구예요. 그 다른 경쟁자는 누구예요. 응. 누구든 다 괜찮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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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채용은. 보광두이니 헌종여. 당신한테도 중요하겠지만. 나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저 관시도. 어. 왜냐면은 얘가 승진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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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